그 때 엘리베이터에서 아아! 큰일 났어 고이넥스토분들과 세븐틴 선배님이랑 교과 빈이 한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이러고 한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이러고 근데 거기서 재현님께서 호수 선배님한테 이렇게 번쩍 말을 걸더라고요 선배님 호랑합니다 선배님 호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다 착하셔서 말을 걸 수는 있어도 낯가리거나 좀 어려워해서 말 잘 못 걸잖아요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저는 굉장히 땀이 나네요 진짜 파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야! 동국아! 선배님 호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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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 No